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오토컴플리트의 Set Display Mode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 값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속성 값을 지정하여 함수를 실행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컴플리트입니다. 오토컴플리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라벨과 Value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딜리미터는 하이픈이고,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 값은 라벨 딜림 Value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라벨, 하이픈, Value 순서로 표시됩니다. 오토컴플리트 옆에 있는 트리거를 클릭하면 디스플레이 모드가 라벨로 변경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트리거를 클릭하면 오토컴플리트에는 라벨 값만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모드를 Value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트리거를 클릭하면 Value 값만 표시됩니다. 현재 선택한 값은 물론 목록에도 Value 값만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